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무엇을 약속했기에 저렇게 절절 매는 것일까? 무슨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로부터 저렇게 킬길이 날뛰는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을 약속했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자신도 아주 궁금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를 약속했을 것이란 점입니다. 아무튼 대부분 분들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김정은이 발작적인 반응을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피는 것은 있지만 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입니다. 7월 4일자 일본경제신문은 북한이 원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이란 그런 제목으로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긴장과 그 긴장 이면에 있는 원인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본경제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미국 측에 제안하라는 한국의 대북조언이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일 것입니다. 대북조언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회담에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김정은이 길길이 날뛰고 있다. 이런 류의 그런 보도를 일본경제신문이 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면 미국 측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당신을 혹은 북측을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돕겠다. 아마 이런 종류의 약속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경제신문의 기사의 요지는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폐기 제안만으로 트럼프의 대북제재 완화라는 그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에게 주어졌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겠죠. 하노이 회담 직전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와 영변 핵폐기와의 거래에 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이런 보고는 한국정보당국으로부터 얻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낙관적인 전망에 기울여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 대통령의 조언에다가 한국당국의 정보가 북한 측에 제시되었고 이것이 바로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락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되었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엄격한 자세로 임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은 몰랐던 미국 정부 내부의 미국 회담 전략을 일본의 정보당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의 보도는 계속됩니다. 하노이 회담 뒤인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와신토로 날아가서 영변 핵폐기를 포함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남북 경제 협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일축하고 말았다. 바로 그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내용을 보시면서 일본 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아주 입에 다물 수 없는 그런 가혹한 말로 문 대통령을 조이고 압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이유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제쳐두고 북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왔음을 우리는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도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중심으로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단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남북한은 모두 자신이 결단하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최고위원장이든 결단하면 아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척척 따라오는 시기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참모진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모두 다 놓친 점이 이번 패착의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지만 미국에선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설득할 만한 논리가 없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일찍부터 트럼프만 설득하면 만사가 오케이 것이다 이런 오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모까지도 자신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포함해야 된다는 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몰 이해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의 예영준 논술 우연히 6월 30일자 갈림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의원은 주정합니다. 미국은 톱다운 방식만으로 작동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두 정상이 모두 다 간과하고 말았다. 또 간과하거나 혹은 또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볼턴뿐만 아니라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스프른 북미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에 섰다는 사실이 존 볼턴의 해고록에 곳곳에 등장한다. 그 많은 미국 유학 출신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자문했는지 의문이다. 그 많은 미국 유학 출신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자문했는지 의문투성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미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사례는 하노이 결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한 4월 30일 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용국가안보실장 2018년 3월 방북 뒤에 백악관으로 날아가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고 미국 정상회담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자 트럼프는 함께 앉아있던 좌중에 있던 20여 명의 참모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봐 내가 물에서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참모들에게 동의를 구한 겁니다. 북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트럼프와 그것이 부정적인 참모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참모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구나 라는 그런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영준 논술위원은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너무 믿었고 문재인은 미국을 몰랐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너무 믿었고 문재인은 미국을 몰랐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었던가 저마다 국가의 정상은 각자의 이익을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번 잔볼튼 해고록이라든지 또 일본 경제신문의 보도라든지 그 밖의 여러 정황들이나 정거들 미뤄보면 도대체 우리 대통령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점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대북관계라든지 그리고 한미관계에서 더 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장을 인순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인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지난 날의 실수나 실패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대내외에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명한 자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자이고 우둔한 자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전혀 배울 수 없고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이다라는 그런 경구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erson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